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기준금리를 열심히 올려서 이제 1%가 됐고 미국도 올해 금리를 올릴 계획인데 미국도 그러나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실질금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장에서 발표되고 관찰되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건데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물가 오른 걸 생각하면 아직도 금리가 바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라서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새해 계획의 1순위가 운동 좀 합시다 라고 합니다 늘 그렇긴 하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이 늘고 운동복이 생활복처럼 활용되면서 레깅스 시장이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요즘 잘나가는 레깅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둘 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건 확실해 보이는데 이게 요즘 실질금리로 계산하면 여전히 마이너스가 또 심해지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석돼야 할지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겸임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고 이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깊다 이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려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금리가 뭐죠 정확히?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뺀 거거든요 명목금리를 어떤 것으로 접냐 따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지금 예금하면 연 이자율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12월 기준으로 3.7%였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 한 2%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손해죠 네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 손해 폭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이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하는 목적은 현재의 소비를 참고 미래를 소비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그보다는 금리가 더 높아야지 높아야 은행에 예금할 맛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거꾸로 된지는 한참 됐습니까? 아니면 요즘 특히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겁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명목금리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으로 시장금리라면 미국에서는 10년 국제수익률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10년 국제수익률이 1.5% 안팎인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작년 11월 6.8%였어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 정도 되죠 이 마이너스 5%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이렇게 차이가 큰 게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10년짜리 국제수익률은 이렇게 낮은 때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0년 국제수익률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나라도 실질금리가 지금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덜 올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리가 최근에 오르기는 꽤 올랐다고 들었는데도 물가 오르는 게 훨씬 더 빨라서 생긴 현상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10년 국제수익률이 한때 1.5% 그 안팎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2.5% 올라갔다가 2.2%로 좀 떨어졌어요 금리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물가보다 훨씬 덜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좀 더 올라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물가가 좀 떨어지지 않으면 큰일이야라는 걱정일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금리가 오랫동안 마이너스는 안 되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축을 한 유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려면 명목금리 시장금리가 오르던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야 되죠 그게 보통 역사적으로는 이러다가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오른 방향으로 일반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어요 즉 이런 상황이 그럼 앞으로 계속 될 걸로 봐야 되나 아니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곧 교정이 돼서 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오르거나 실질금리가 1년 이상 마이너스 된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실질금리는 플러스가 정상이고 1년 그 정도 지나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러려면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시장금리나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시장금리라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미국도 곧 올린다고 하는데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어떤 곳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보통 우리가 국채 수익률 따지는데 정부가 이제 채권 국고채라고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가는 오른데 예를 들어서 10년 우리 국채 수익률이 시장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2.5%까지 올라가다가 오히려 2.2%까지 떨어진 겁니다 요즘 왜 떨어지죠? 정부가 아니고 중앙은행이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하고 물가도 오르니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올릴 것 같긴 한데 왜 말씀하신 그 국채 수익률은 즉 그게 시장금리라는데 떨어질까요? 시장금리라는 것은 특히 장기 시장금리 제가 10년 국채 수익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오를 것이다 이런 시장 기대가 작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명목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되면 미국 같은 보면 시차는 있습니다만 2분기 혹은 7분기 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침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고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은 경제가 좋지만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금융시장 이런 걸 반영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성장률 예측하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금리는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장기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앞으로 경기성장이 둔화된다. 그리고 이게 역전되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결국은 정리해보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그건 진짜 기준금리고 말 그대로. 시장금리라고 하는 건 10년짜리 국채나 혹은 그보다 짧은 만기에 어느 정도 채권이 가리키는 금리인데 그거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경기가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 증거다. 네.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군의 금리 인상했고 앞으로 또 인상할 텐데요. 미국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경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갈수록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뭐라는 거다. 금리가 참 똑똑하거든요. 그게 시장이 요즘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서 먼저 그 신호를 보내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후에는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차가 짧아서 실질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하고 1분기 정도밖에 시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1분기 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금은 경제는 좋지만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근에 올릴 때 앞으로도 경기 괜찮을 거다. 한 1년쯤은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분기 후에는 경기 가라앉을 거라는 신호 보내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 주시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통화정책은 현재 경제 지표를 중시하고 통화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한국은행이 2%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그걸 넘어섰고요. 작년에는 연간으로도 2.5%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보다는 통화정책은 현재 경기를 판단해가지고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 경기는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008년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경기가 좋았었는데요. 불과 8월 중순 이후에 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경제니까 통화정책은 현재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통화정책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고 제가 10년 국제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에 나타나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게 모든 경제 지표의 선행이에요. 그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11월까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5개월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 경제지표들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걸 예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후를 대강 의미합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선행지표 순환변동치라고 합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대표적으로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지금 경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게 92년 이후로 통계를 보면 한 1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행을 했거든요. 수차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을 고점으로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만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올해 봄이나 여름쯤이면 경기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건데. 네. 봄부터 저는 신호가 나타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제를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한국은행은 올해 두 번, 세 번 올릴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두, 세 번은 못 올릴 것 같고요. 1월하고 지금 2월에 우리는... 한 번 올리면 그걸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그때쯤 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신호들이 여러 가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그런 거 판단하는 게 그냥 교수님이 오늘 기분에 나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를 볼 거고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그래 이 수치가 떨어지면 경기 안 좋은 거지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국은행에서도 교수님만큼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또 그 연구 똑같은 수치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국은행은 같은 수치를 보고 경기가 좋을 것 같으니 한 올해는 두, 세 번 올려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네. 교수님은 한 번이나 올릴 수 있을까? 여름 되면 경기 많이 안 좋을 거요? 라고 하시면 왜 서로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수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다른 걸 보면 몰라도? 좀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네. 경제라는 건 같은 지표를 보면서 해석하기가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통화정책은 선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소비나 생산활동,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6개월, 9개월 후에 시차를 두고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통화정책은 6개월 후, 9개월 미리서 영향을 미치니까 미리서 금리를 올리고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 올리는 시기가 좀 늦었다. 올리려면 조금 좀 빨리 올렸으면 빨리 올리면 빨리 끝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다르신 거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어떨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면 우리가 다른 자산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금 투자도 하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2000년 이후로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평균 한 2.2%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가요. 올 평균 상승률이 9.1%였거든요. 배당 수익률 제한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1 내지 2%니까요. 그냥 코스피가 물가 2.2%보다 거의 10% 되니까 8%포인트 정도 높았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예금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하는 게 당연히 옳은 선택이었다. 돌이켜보니. 그렇죠.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KB국민원에서 발표하는데 한 5.5% 올 평균 올랐고요. 금도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조식, 부동산, 금 다 인플레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당장 저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거는 경기하고 관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가가 선행지수 아까 순환변동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을 고점으로 꺾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6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작년 상반기까지 오르다 하반기에 3,330까지인가 오르다가 지금 3천 안팎에서 거의 1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경기하고 주가하고 고려하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서서히 접어들고 주가도 지금은 하락이나 조정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 훨씬 웃돌기 때문에 조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싸게 살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싼 시점이 올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선행지수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꺾이면 1년에 다시 돌아서지는 않거든요. 오늘 연간 전체로 보면 선행지수가 중간에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국면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주식은 지금 당장 비중을 많이 늘리시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의 근거나 시나리오는 뭡니까? 보통은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가 이런저런 변이가 나타나긴 해도 작년, 재작년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슬슬 돌아다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작년에는 기저효과도 있었으면 우리 경제가 한 4% 정도 성장했는데요. 올해 대부분 3% 안팎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진정되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그게 3% 정도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가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증가하기는 힘들고요. 문제는 수출입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렇죠. 다들 외식 출장 여행 안 가고 다 그걸로 한국산 TV 사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데 미국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비 패턴을 보면요. 집에 있으면서 내구제 소비는 많이 해버렸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가전제품 바꾸고 그다음에 컴퓨터 바꾸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보면 미국 소비 중에서 내구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 안팎인데요. 그런데 그게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수준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내구제 소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는 우리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출도 안 좋을 거고 내수 경기도 별로 안 좋을 거다. 가계 부채 많아서.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부분 3% 안팎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는 2% 초중반. 2%에서 2.5% 사이일 거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한 번. 이달에 결정하죠? 한금 금액이. 네. 이번 달 14일이 있고요. 다음 달 24일이 있는데 이달 다음 달 두 번 중에서 한 번 올리고 저는 끝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아까 말씀드린 건 시장금리가 선행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고채 3년 수익률도 2.1%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1.8%까지 떨어지고요. 10년 수익률도 2.5%까지 올랐다가 2.2% 떨어졌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왜 시장금리가 떨어지느냐. 채권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많이 못 올릴 것이다. 그런데 과거 보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했고 인과관계를 보면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올렸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기준금리 못 올리거나 내렸거든요. 시장은 이미 금리 상승을 거의 다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좀 다르네요. 점점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서 특히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어려워질 거고 집값도 그래서 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는 희망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 금리 이게 다 올라온 겁니다. 이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올해는 자산가격 전망할 때 금리보다는 경기를 더 중심으로 봐야 된다. 경기가 나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는 더 안 오르겠으나 경기가 나쁘니 자산가격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좋을 리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도 되고 대출금액도 되고 동행주 순환변등 이런 것도 되지만 동행주 순환변등이 경기가 집값에 주식이나 집값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경기가? 네. 그래서 올해는 금리는 자산가격 전망할 때 별로 덜 신경 쓰고. 그럼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는 경기가 어땠습니까? 경기가 아주 좋아졌죠.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가 2020년 5월이 초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의 V자형의 회복을 했었어요. 그거야 코로나로 인한 거예요? 네. 기저효과도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거든요. 네. 그런데 선행지수,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 그다음에 한국은에서 발표하는 BSI, 기업 경기 실사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이미 정점을 치고 지금 하락 과정이거든요. 코로나 특수가 끝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기 안 좋을 것이고, 그러니 금리도 많이 못 올리고 안 올라갈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금리는 저는 시장금리는 이미 고점을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거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의견이 다르시네요. 네. 저는 시장금리는 이미 고점을 치고 하락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그거는 경기 둔화를 채권시장이 미리서 반영한다. 그런데 교수님, 최근에 자산시장이 많이 오른 이유를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금리 때문이다.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왜 안 오르겠느냐. 암호화폐고 그래서 오르는 거다라고 설명들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고 여기서 멈추면, 멈춘 상태, 지금 상태도 사실은 저금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금리 의미를 늘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금리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용 변수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사용하거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고 명목금리도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 경제성장이 떨어지면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도 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모든 자산가격을 전망할 때는 금리보다는 경기를 전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금리라고 하는 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신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때는 당연히 자산가격도 안 좋아야 정상인 건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아무튼 저금리를 기반으로 자산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군요. 그동안 고금리다, 저금리가 오니까 우리 가계들, 국민들이 조금 저금리 시대에 조금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금리가 안 오를 거다. 오히려 경기도 안 좋아지고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전망.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깅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의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레깅스라는 게 짝 달라붙는 옷 말하는 거죠? 운동할 때 주로 입다가 요즘에는 매출복으로도 많이 입는. 네, 요즘 이걸 한마디로 대세 하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로 많이들 입고 패셔너블하고 예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편하기도 하고요. 편한데 보기 좋다. 이게 패션의 핵심이어서. 한국 2021년에 한국 레깅스 시장 규모가 1조 원이 육박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놓고 보면 3등 규모입니다. 네, 미국, 일본, 한국이에요. 레깅스를 많이 소비하는 금액 기준으로? 그렇죠. 이거는 인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전 세계의 넘버 원이네요, 그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한 8조 원, 일본이 한 3조 5천억, 한국이 9천억, 9천억 넘어서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아이러니한 건 인구가 많은 중구군요. 우리의 절반도 안 돼요. 4천억 원밖에 시장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레깅스는 그냥 한국, 미국, 일본 정도가 열심히 입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따라오는 나라들이 독일, 영국, 이런 유럽군 나라들인데요. 이게 사실 레깅스라는 패션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수용성이 높으냐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올해 가면 운동 고민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작심삼 운동 그렇게 하죠. 고민되는 게 운동하려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어. 홈트레이닝 하려니까 운동복이 없네. 운동복이 없어서 운동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핑계가 좋죠. 그때 생각하는 게 레깅스인 건데 이게 특히나 요즘 운동을 한다는 게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건강해 보이려고 하는 게 운동의 본질이죠. 건강한 나의 모습을. 보는 재미. 보는 재미.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이런 겁니다. 특히 요즘 밀레니얼 젠지 세대 한국의 인구 숫자가 한 650만 명 정도 된다고 분석하는데 레깅스가 1인당 1.6장 걸로 판매됐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레깅스가 대세 하위인 거죠. 밀레니얼과 젠지 세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MZ세대에서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여성 MZ세대 숫자가 한 650만 명, 656만 명 정도 보거든요. 주로 그분들이 주요 소비계층일 테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감안하면 한두 장씩은 다 있는 거다 이제. 그렇죠. 알겠습니다. 브랜드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 시장에서는 누가 넘버원이야? 라고 하려면. 이 시장이요. 들여다보면 굉장히 치열한데 원래 1등은 이 시장을 개척한 회사가 있어요. 안다르라는 회사였는데 안다르가 지금 지난해 완전 1등을 뺏기고 1등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잭시믹스라는 회사인데 잭시믹스가 1등 체제 완전히 굳혔고요. 2021년, 불과 어제, 오늘, 지난해죠. 천만 장 팔았는데요. 이 중에서 레깅스만 400만 장 팔았어요. 잭시믹스가 자기네 제품을 천만 장 팔았는데. 네, 그 중에서 레깅스의 비중이 40%, 50% 가까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아마 보셨을 텐데 스트레이트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춤추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왜 박수 막 치고 하는 몸부림치는 춤 있잖아요. 그런 정말 인기 있는 댄스 프로그램에서 레깅스 이런 것들이 PPL로 나오면서 이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점점점 레깅스에서 여성용 레깅스가 있었는데 남성용 레깅스, 수영복, 운동화, 레저웨어 이런 것까지 확대되면서 거의 잭시믹스가 S레저룩이라고 하는데 스포츠웨어의 일상화복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어떤 게 보통 경쟁 포인트가 되거나 이 회사는 이래서 잘 됐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통 운동화 시장은 사실 관심 없이 보는 분은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그게 똑같이 뭐 그냥 그렇게 보면 참 답 없는 분석인데 또 그 가운데서도 나이키가 갖고 있는 강점, 아디다스가 어필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렇죠. 레깅스 시장은 어떤 게 주로 선구처입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게요. 레깅스 시장에서 성공한 회사들이 원래 패션 회사나 스포츠웨어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잭시믹스의 본사도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인데 이 회사의 본질은 컨텐츠 커머스 혹은 미디어 커머스라고 불리는 제품이 먼저가 아니고 이 제품을 SNS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이런 걸로 어떻게 잘 뭐든지 잘 팝니다. 잘 팔 수 있는 회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 회사거든요.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레깅스가 이른바 밀레니엄 젠지 세대, MZ세대 사회한테서 인스타그램 업을 하고 보기 좋은 이미지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광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픽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레깅스나 패션 제품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 걸 마케팅할 수 있는 마케팅력이 먼저가 되는 거죠. 이 브랜드 엑스커퍼레이션의 창업자가 강민준 대표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패션 전문가가 아니고요. 원래 IT 전문가입니다. 개발자예요? 개발자고요. 특히 근무했던 회사가 판도라 TV, 다음 카페, 싸이월드, 네이트 이런 데 있었는데 이른바 한국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있었죠. 이 안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이른바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익혔고 그래서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브랜드 엑스커퍼레이션을 창업했는데 2015년에 창업한 자 5년 만에 선택한 제품이 레깅스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든 브랜드가 잭시믹스였고 그 당시에 해외에서는 룰루레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로 아주 유명한 요가복 레깅스복 브랜드죠.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중저가도 아니고 아주 프리미엄 명품 레깅스 요가복으로 통하는데 룰루레몬이요? 룰루레몬이요. 얼마쯤? 가격이 지금 한국 브랜드의 2배 이상 되죠. 비쌉니다. 이렇게 비싸도 팔려요. 그런데 2015년 중반 정도에는 딱 처음 한국에 런칭해서 이런 룩이 유행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럼 한국도 만들어볼까? 대신에 잭시믹스는 요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중저가로 가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했고 그게 성공한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요가나 레깅스복이라고 하는 게 몸매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아시아핏, 한국인 체형에 맞게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하게 된 거죠. 이런 걸 이제 D2C 도하기 아시아핏 이렇게 섞기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김기수 기자님은 입어보셨습니까? 저 요즘 남성용 레깅스가 나와서 한번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긴 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저도 들어보니까 핏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더군요. 대개는 그건 그냥 몸에 붙는 거니까 몸에 따라서 생기는 라인이 생기는 거지 이게 옷이 뭘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같은 사람도 A제품, B제품을 입으면 라인이 다르다는데요? 그게 사실은 디자인인데요. 말하자면 체형을 보정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보통 고민이 되는 게 다리의 길이 또는 배의 크기 이런 거잖아요. 뱃살의 부피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묶어주고 이러면서 몸매가 실제 내 몸매보다 훨씬 만족스럽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운동의 목적은 건강에 보이려는 거고 건강에 보이려는 거를 소셜네트워크든 주변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체형이 실제 내 체형보다 예뻐 보이는 옷이라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심지어 가격이 싸다면 그럼 거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D2C 마케팅 오픈마켓을 통해서 팔지 않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체형 보정 기능이 있고 가격이 싼 이 몇 가지 것들이 결합돼서 잭시미스가 2017년만 해도 매출이 21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1,600억 원 정도까지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심지어 더 중요한 건 영업인율이 13%에 달합니다. 오픈마켓 통해서 수수료 떼는 게 아니라 직접 직접 D2C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니까 영업인율이 높고 마케팅도 잘 되고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 이런 거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뭘 팔지 고민해서 이거 한번 팔아볼까 해서 판 게 이거라는 거잖아요. 모든 잘 파는 회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봤어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같은 거 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광고 영상 같은 거 나오면서 욕실 청소하는 뭔가를 팔기도 하고 그렇죠. 후킹하잖아요. 안 열어보기 어려운 그런 영상을 보면 아 이거 하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 상품으로 이 레깅스를 선정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잘 먹히나요? 이게 지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세대가 2030, 10대, 20대, 30대까지 포함되는 세대들이고 이 세대들이 뭘 보여주고 뭘 입고 싶으냐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랜드 엑스커퍼레이션이 최근에 인수한 회사를 보면 또 그걸 알 수 있는데 젤라또 앱이라고 하는 젤라또 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네일케어 회사예요. 그러니까 네일케어를 네일을 관리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이 네일케어 회사 역시도 역시 네일도 인스타그램 안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높은 콘텐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몸매만큼이나 건강해 보이는 몸만큼이나 또 예쁜 손의 모양새 이런 것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회사가 무엇이 팔릴지에 대한 제품보다도 프로럭트보다도 컨슈머들을 이해하는 게 이게 너무 높은 거죠. 수용성을 이해하는 거니까 SNS에서 물건을 팔려면 여기를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사는 거 아니니 지갑을 쉽게 쉽게 여는 계층들이 뭘 찾고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잭시미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이제 브랜덱스 컴퍼러션의 대표는 강 개발자 한 분이 있다고 들었군요. 그런데 잭시미스를 이끌고 있는 각자 대표로 하고 있는 이주연 대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요즘 이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줘요.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파는 소비자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연령이 비슷하고 감성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2016년에 입사해서 디자인팀장으로 2017년에 대표가 되거든요. 정말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직접 피팅을 해보고 100번 이상 테스팅을 해보고 소비자들이 직접 이걸 얼마나 좋아할지는 알게 되는 데다가 이주연 대표 본인도 SNS에서 굉장한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비자들과 가장 근접한 사람이 회사의 리더십을 맡게 된다.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비자 마음을 잘 아니까. 이분이 여성 CEO로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 덕분에 2019년까지만 해도 1등은 안다른 2등은 잭시미스, 3등은 뮬라웨어. 한국 로컬 브랜드 위주인데 여기서 역전이 돼서 2020년부터는 완전히 잭시미스 체리로 넘어가고 2021년 지나였죠. 1등을 굳히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을 제품력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잘해서 그런 것 같다? 제품력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체형 보정, 예뻐 보이는 느낌, 이런 걸 줄 수 있는 디자인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걸 그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죠. 계속 조금씩 바꿔가니까요. 그렇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패션 시장이 집에서 입는 옷, 레깅스가 집에서 입기도 꽤 편하잖아요. 그래서 또 수혜를 입은 측면도 좀 있겠죠? 그렇죠. 코로나로 만들어진 패션 키보드가 원 마일 웨어라는 건데 그 원 마일 웨어라는 게 결국 집 동네 다닐 때 입기 편한 옷이다라는 걸 있어 보이게 표현한 쓸색권. 쓸색권 맞아요. 그런데 이 레깅스가 여러모로 정답인 거죠. 어쨌든 집 근처에 나가든 집 안에 있든 패션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레깅스가 정답이어서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집계 보면 전체 스포츠 의류 신장률은 12% 정도인데 레깅스류, 이른바 S를 내죠. 요가보 레깅스만 거의 매년 30에서 4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꼭 짓고 싶은 것은 아까 한국이 전 세계 레깅스 소비량의 3등 국가라고 했잖아. 미국, 일본, 한국. 다음에 캐나다, 영국, 독일 순인데 이 나라가 모두가 다 패션의 개방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국가들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패션을 빨리 소비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깅스의 수용성도 굉장히 높죠. 이게 어떤 보수성? 복장에 대해서 남자는 이렇게 입고 여자는 이렇게 입어야지 라고 하는 보수성이 강한 곳이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을 텐데 그것도 시장 규모랑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중국 시장만도 구분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정말 엄청나게 큰 패션 시장인데 이 레깅스 시장만 전체 패션 시장의 0.2%에 불과해요. 4,000억 원이니까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게 패션이 갖고 있는 보수성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장이 나중에 커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다르라고 하는 브랜드는 저도 본 듯해요. 꽤 유명했던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선두가 바뀐 요인이 후발 주자가 잘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1등은 어쩌다가 그게 그렇게 순위를 뒤바뀌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언제나 경쟁에서는 1등이 실수할 때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한다르의 경우에는 2019년 9월에 사내 성추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관련돼서 처리할 때 사실 그 주요 고객층인 MZ세대 여성들이 수긍할 만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안티들이 생겨났고 소비자들이 떠나갔고요. 당시 신애련 대표가 사과문까지 냈는데도 문제가 잘 수습이 안 되다가 2020년 10월에는 사내 이사, 운전기사의 갑질 폭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내 이사, 신애련 대표의 남편 되는 오대현 이사가 운전기사한테 갑질을 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 문제 역시도 사실은 요즘 MZ세대 2030 소비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시장을 잘 알아서 성장한 회사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외면받기 때문에 어디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에코마케팅의 회사가 인수됩니다. 안다르가. 그런데 이 에코마케팅이 흥미로운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잘 판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별명 중에 하나가 기업병원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기업병원이요? 네. 말하자면 물건을 못 파는 회사를 인수해서 마케팅을 잘하고 무엇이든 잘 파니까 특유의 마케팅형을 활용해서 제품을 잘 파는 거죠.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저주파 미니 마사지기라는 게 있어요. 한번 광고들 보셨을 텐데 몸에 붙이면 마사지를 해준다. 마우스 많아게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왠지 광고가 보이니까 자꾸 사게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쪽으로 물건 파는데 전문인 회사? 이게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코마케팅이 안다르 인수해서 지난해 2021년 3분기에 어쨌든 흑자전환에 성공합니다. 그 이전에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네요. 회복되는 흐름이 있는데 잭시미스는 빨리 앞서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중국 시장에서 좀 잘 팔면 거기가 히트가 치면 그 시장에서는 한 벌씩만 팔아도 중국 시장에서 한 벌 팔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크고요. 잭시미스도 중국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도 옛날에 눌루레몬이 아시아 시장에 집중했던 것처럼 똑같이 프리미엄 전략으로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기겠다. 이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중국이 레깅스를 입는 날이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중국 역시도 패션 수용성이 매우 빠른데 몇 가지 허들이 있겠죠. 워낙 권위주의적인 국가여서 시장이 보수적이긴 합니다. 요즘은 특히 시진핑 정부가 이것저것 단속하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복장 단속도 할 수 있는 나라이긴 하죠. 북저널리즘의 신기주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